1.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에 속하는 것은 1. 고춧가루 2. 간장 3. 베이킹 파우더 4. 케찹 정답은 3. 베이킹 파우더 2.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1. 약간 덜 익은 사과 2. 공업용 색소를 사용한 빈과 3.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통조림 4. 리스테리아 병에 걸린 소고기 정답은 1. 약간 덜 익은 사과 3.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소류 2. 의약품 3. 주류 4. 과자류 정답은 2. 의약품 4. 다은중 영업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은 1. 식품운반업 2. 식품소분 판매업 3. 단란주점영업 4. 식품제조 가공업 정답은 3. 단란주점영업 5. 식품의 종류별로 동업자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곳은 1. 관할시청 2. 관할도청 3. 관할 보건소 4. 보건복지부 정답은 4. 보건복지부 6. 식품위생행정의 중심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2. 위조식품이나 변조식품 방지 3. 병원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오염방지 4. 부패 또는 변질식품 배제 정답은 1. 새로운 조리방법의 개발 7. 식중독 원인 세균 중 히스타민을 생산 축적하여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균은 1. 살모넬라균 2. 아리조나균 3. 장염 비브리오균 4. 모르가니균 정답은 4. 모르가니균 8.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예방대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특히 통조림의 살균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쥐나 곤충 및 조류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4. 어폐류를 저온에서 보존하며 생식하지 않는다 정답은 3. 화동성 질환자의 식품 취급을 금지한다 9. 식품에 따른 독성분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동미나리 식큐톡신 2. 감자 솔라닌 3. 모시조개 베네로핀 4. 보거 무스카린 정답은 4. 보거 무스카린 10. 식품 중 형성된 미생물총의 특징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가열처리된 식품에는 내열성균과 2차 오염균에 따른 미생물총이 형성된다 2. 신선한 식품에는 그 식품이 유래된 환경과 유사한 미생물총이 형성된다 3. 원료의 가공, 저장이 저온 환경에서 이루어질 경우 혼행세균이 형성된다 4. 수불함량이 많은 식품에는 곰팡이류가 우선적으로 증식한다 정답은 4. 수불함량이 많은 식품에는 곰팡이류가 우선적으로 증식한다 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1. 호박산 나트륨 2. 글루타민산 나트륨 3. 안식향산 나트륨 4. 규소수지 정답은 3. 안식향산 나트륨 12.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은 1. 식품의 pH를 7.0으로 유지한다 2. 식품의 착색제를 첨가한다 3. 식품의 수분활성을 0.95 이상 유지한다 4. 식품을 냉동 또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 4. 식품을 냉동 또는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보관한다 13. 덜 익은 매실, 살구씨, 복숭아씨 등에 들어 있으며 인체 장내에서 청산을 생산하는 것은 1. 식유톡신 2. 솔라닌 3. 아미그달린 4. 고시폴 정답은 3. 아미그달린 14. 소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피로, 소화기장애, 체중 감소 등과 같은 만성중독 증상을 보이며 온기류, 수도관 등을 통하여 식품에 혼입되는 것은 1. 주석 2. 비소 3. 구리 4. 납 정답은 4. 납 15.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물질은 1. 산화방지제 2. 발색제 3. 보존료 4. 착색제 정답은 2. 발색제 16. 식품의 냉장 효과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식품의 오염 세균을 사멸시킨다 2. 식품의 기생충을 사멸시킨다 3. 식품 중 부패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4. 식품 중 세균의 생육을 중단시킨다 정답은 3. 식품 중 부패 세균의 생육을 억제시킬 수 있다 17. 젤라틴과 관계없는 것은 1. 바바리안 크림 2. 아이스크림 안정제 3. 양갱 4. 족편 정답은 3. 양갱 18. 당도가 10% 되는 설탕물 200cc가 내는 열량은 1. 60kcal 2. 80kcal 3. 20kcal 4. 40kcal 정답은 2. 80kcal 19. 칼슘이 가장 풍부한 식품은 1. 감자, 쇠고기 2. 우유, 멸치 3. 사과, 미역 4. 호박, 고추 정답은 2. 우유, 멸치 20. 일반적으로 당장법은 식품 중 당이 몇 퍼센트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저장의 효력을 갖는가 1. 30에서 40% 2. 10에서 20% 이하 3. 20에서 30% 4. 50에서 60% 이상 정답은 4. 50에서 60% 이상